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중국 대청동 평화방송 있습니다 대청동 중국 평화방송 평화방송 옆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국제시장 입구고요 완전 평지는 아닌데 약간 오르막인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오랜만에 옛날에 처음에 좀 찍다가 요새 최근에 많이 안 찍었습니다 오늘 시끄럽 결정했습니다 평화방송 visualization 중국 대청동 평화방송 및 게시판 평화방송 및 게시판입니다 평화방송 및 게시판입니다. 부산중구대층동 평화방송 및 게시판입니다. 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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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써 대청동 충고 대청동 평화방송 및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마치겠습니다.